스키와코론가 공존하는 3월입니다. 재밌다. 와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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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았다. 정렬! 저 고양이 귀 엄청 세다. 굳이 비싸. 코스가... 보통 코스가 아니네. 조심히 해야겠다. 비키. 엄치즈! 비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샷! 어디로 쳤어? 나이스 언니! 헤어웨이! 헤어웨이! 도대체 어디로 쳤는지... 하지만 임픽이 좋았잖아. 시즌 첫 스타트! 잘 봤어? 스키와 골프가 공존하는 3월입니다. 저희 오늘... 2022년 시즌 스타트! 2월 첫 라운딩을... 나오게 되었어요. 누군누군... 스키 타느라고 연습을 하나도 못했고... 오늘은 그냥... 반성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스키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 이틀 전에 스키장에 있었는데... 전 이틀 전에 스키장에 있었으니까... 새로...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진짜... 같이 들어왔어. 어... 지금도 완전 같이 들어왔어. 빅채야! 나대지마! 어... 그랬지요. 아... 아... 도구 이름이 뭔가요? 네? 도구 이름이 뭔가요? 어... 이게 스트레칭법이야 체육인가요? 저는 체육인가요? 저는 부어비 연구 체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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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왜 있죠? 진짜 잘 맞았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추면 되는거야 방향을 맞추면 돼 체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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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바보야 거위가 있어서 예뻐가지고 거위는 예뻤죠 거위가 예뻐서 언니랑 같이 잡아보았어요 스코어는 풍만하지만 그래도 골핀이 즐겁다 여기 수원씨씨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원씨씨 굉장히 넓고 페어웨이가 넓고 오비가 잘 나지 않는 아주 넓고 길고 그런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 가장 큰 장점은 서울에서 50푼밖에 안 걸려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저처럼 바쁜 사람에게 적합한 곳이다 연습을 많이 한다면 재미있게 칠 수 있는 곳이다 거리가 안 나가는 여성분들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다 다 먹기 한 점은 다리 그리고 소중함 오웅 오웅 장난 아니야? 잠깐만요 이렇게 먹자 네 왜 힘이 없어 얼굴 또 내게 약간 이렇게 줘 근데 이거 하면 다리로만 눈에는 하아 그렇지 오 아이옷 네 네 아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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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 모습이에요 그쵸 화산시식 전반 라인으로 끝났습니다 아침 7시 오픈을 시작해서 지금 10시가 안되는데 하루에 아주 알차게 얼리워드 일찍 That No 5의 사원에서 스킬률이 들어요 아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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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찬 이렇게 어머니 오늘 économique 네 감사합니다 계란 걸어서 하이컵으로 골드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도 없는 아침. 스키 탈 땐 못 보던 이렇게 높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아, 아, 아... 여기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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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그니까 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렇게 사라지면 나 어떻게 가라고 다음날 오 너 덥구나 팔걸치고 있네 덥다고? 어 그거 나오잖아 나 일어나 조금만 더 주세요 맛있겠다 나도 나도 언니 다리 파에요? 나 둘 다 좋아해 대박이다 언니 와 장난아니에요 엄맘티브 이번 리딩 갑니다 밑에? 밑에는 자유복이야 밑에는 지금 뭐죠 이게? 밑에? 이제 연예일이 현실이지 뭐.. 바지를 달아입었습니다 신발로 바꿨습니다 아 belong ㅋㅋ 고픈 다음날 엄튜브 비키 잘 잤어? 모닝키스? 비키 맘마 먹을까? 배고파? 맘마 먹자 아이고 맘마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아이고 맘마 이거 먹을 거야? 비키가 좋아하는 맘마? 비키 잠옷이 왔어? 이불이랑 한 번도 했어? 아 비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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